네,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 개인사정으로 오늘과 내일 브레시안의 박세열 편집국장이 도와주겠습니다. 박세열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로 내일이 일본 각의에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느냐 말거냐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본에서 반응을 보니까 이변이 없는 한 한일관계가 예측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우리 정치권에서 다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방일 의원단이 자민당 2인자라고 하는 니카이 간사장에게 사실상 퇴짜를 맞았습니다. 못 만났죠? 네, 아마 만나봐야 특별히 할 수 있는 말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니카이 간사장도 취소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집행결정권 같은 게 없어도 자유롭게 좀 은신의 폭이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아예 약속을 해놓고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건 상당한 결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일본의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황은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굉장히 바빠졌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G20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천명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배치되는 동시에 일본의 통상 정책과 전면적으로 모순된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놨죠. 청와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테스크포스가 꾸려져 있다고 하고요. 야당도 최근 움직임을 보면 정부 여당의 일본 경제 보복 대응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대응 카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청와대와 정책권의 말을 종합하면 우리도 대응 방안들이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당장 어떤 내용인지는 현재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일본이 먼저 걸어온 싸움 심지어 두 차례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전적으로 대응 조치이고 상응 조치다. 이런 논리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어제 NSC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인데요. 물론 어제 북한 발사체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것 때문에 열리긴 했지만 NSC 의제로 일본 경제 보복을 집어넣었습니다. 의제가 되죠. 이게 경제 의식이긴 하지만 이제는 안보에 해당하는 이슈로 다루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인 거고요. 다만 수위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가 아니라 상임위원회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걸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현실화될 경우에 NSC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 가능한 모든 조치 하나로 지소미아가 언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응 조치를 보통 하면 소극적인 조치 상응하는 그런 조치가 있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텐데 이 소극적인 상응 조치들은 아마 일본의 대응을 보고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를 우리가 취하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오늘도 내고 있거든요. 강정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강행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기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죠. 이 회담이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동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를 보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등인데요. 외교협상이 방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군사정보협정 주무장관인 국방장관을 상황회의에 대통령이 참석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게 확정되면 대통령 담화도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아마 빠르면 오전 9시, 늦어도 오전 10시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정부 쪽에 청와대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담화 화이트 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다. 주재하는 걸 검토를 한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결정하지 않으면 국무회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만약에 국무회를 진행을 하면 메시지를 아마 낼 것 같고요.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도 조만간 8.15도 있고 아마 따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막판 변수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일 일본 가기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기에서는 그냥 결정한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적극 중재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 미국도 크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중단을 하려면 일본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명분을 만들 수도 없을 거고 그런데 가기를 만약에 내일 통과를 하게 되면 실제 적용되기까지 총리가 사인도 해야 되고요. 행정 절차가 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주? 네. 그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8.15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로 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 있고요. 또 미국도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종합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향후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아주 긴박한 하룻밤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